select your character 저 뭐 종같은거 생겼는데? 근데 레츠님은 왜 아직도 레벨 1이에요? 니 왜 이렇게 저렙임? 뭔 얘기여서 어 왜 레벨 1로 나오지? 2렙임 저 2렙하고 경험시 40% 차있지 어 똥인데? select your favorite moves 새로 생긴거 해봐야지 이거랑 몰래키는거 재밌는데 넌 나에게 똥을 졌어 몇끼 없냐? 넌 나에게 똥을 졌다 레츠도 디 갑시다 치주버 ac 아 개구멍님 또 본인 주접목 건 하셨네 음 좋구여 여리? 고 그리고 안대 이끄웹 후우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오우 beings 난 올라가지 못해 나 왜 뭐 해주는거야? 오래된거 요리해서 애기들끄께 꿩꿩 썽구멍 어차피 내 준비인게 왔구만 난 가발의 удар야겠구만 나도 많이 했는데 안움직여서요 대표님 지도론로 후우우 reimb 으어우! 호우! 죽어버렸살아... 저끼 잘해요, 형아!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오, 레찟 님! 아아! 이거 점수를 누르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점수가.. 뭐지? 점수 높이가 달라지나요? 아, 어! 달라져 아 달라짐x3 아, 진짜네! 이제 알았어 줄이먹고, 필치로 아이고 으아아아악 들어와 보도록 해 으아아악 으아아악 이거 재밌어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으아아악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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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구석 나와야 돼 구석 나와야 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 컨트롤에 대왕은 나야아아아 안 돼에에에엣 어 피하기 힘들게 나와 아 내가 자신있는 맵이었는데 이걸 지내 보트파이트 또 나네 똥이다 나는 똥구방 잡아라아 똥구방 으아아악 와우! 빛이 앱 이거 1등을 이길 수가 없어. 저희 눈대로 와주시네. 이거 적대인지. 아 구멍에 자꾸 여자친구 밀어주셔. 아니야! 적대인가요. 도망치고 있는데. 이걸 또 거프리. 님들이 못 잡아놓고 여친이 다녀. 아 이거 또 본인 주종목 나왔네 또. 아. 아. 아! 오! 뭔 소리야. 아 나 여기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나도 주 Ledила. 나도 쏴 покуп esperaba. 안돼. 저거 쓰고 이겼어. 어 뭐야. 왜 똥 보여주는데 보라색 이겼다가 아니? 어 붐테크다 레드귄이 제일 많이 먹었는데? 구멍니이이이 왜여 지랄자라 아 왜 나야 너무해 곰이 올라갔으면 먹었네 왜여 아 아 예스 베이베 림도 잘 보니까 색깔이 똥색인데 수염 달린 똥 느낌이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무서워 못가겠어 어 이거 안가도 이기겠는데 와 홀 여기서 다 안가면 1등인데 뭐야 우와 아래로 아래로 거기 맞아 거기 맞아 우와 위에 랩 구경 잘했다 내가 고증할게 나 랩 느낌이 저거 아래 나 미팅을 원래 좋아한다구 아 이때 랩 님 머리에서 달리자 5 4 3 2 2 2 1 우와 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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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흥떤 치열했다 이거 나 면쪽코 먹을 않을 수가 없애 생각했어야 했을 때 좀 팽팽해졌는데 이제 게임이? 전혀 1등 가정합니다 네이이이이이잉 롤레키기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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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핫 핫 핫 휴 핫 핫 imposing 에너지 제일 많은 사람인가? 이거 제발 한번만 인딩해 보세요 낱다 먹어 낱다 먹어 못봐 내꺼다! 안 돼! 안 돼! 안 돼! 노란색! 야 내가 쓸 때는 길빨리뽑으면서 앵 뭐다? 아이씨! 양쪽은 이게 뭐 나이스! 아 아깝다! 아 길막 초고수시네 진짜 아깝다... 레디 고! 핫! 핫! 아 뭐야 아이! 판정은 개개지겄네!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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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서 자꾸 죽어 엽! 엽! 뭐야 가만히 있으면 아그 이겼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5점 음성질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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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보스가 입네 구멍님 재개로우세요 으이 Marg 아 싫어 아아 아깝다 이거 왕은 이기기 힘들다 어디야? 아 구멍이 있는 쪽인데? 어 많이 했다 이거 저러면 무조건 이겼다 아니에요 그 다음을 못하는걸 내꺼야 이겼다 이겼다 승리 똥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네 왕관도 어려워 이게 뭐야 아 똥구멍이 또 아 도전과자 하면 경험치 더 주는구나 오 최적이다 뭐야 스페셜 어빌리티도 있는데? 어 나 나가줬어요 다시 들어와 아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 죽으면 되지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죽으면 돼 저기 위에 맹문아 저 사람부터 죽이자 어떻게 앤비 안돼 아 이걸 걸렸네 아 이걸 걸렸네 호우 어 뭐야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왜 이기는거지 자꾸 점프샷이 뭐지? 우와 이건 뭐야? 아 점프하면 아래로 오오 재밌겠다 또 힐팩도 있어 아 그렇네 힐총 어떻게 쏴? 아 아래로 쓰면 돼 아래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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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자다니야 이거 뤄아 터지키퍼난사 아 뭐야 하하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다 하하 뭔가 한게 없는데 자꾸 이겨 이기는거 유코 같은거 꼬레님 빵점 꼬빵점 나쁜 놈 빵점 엥? 히히히히히 이 꼬레님 가만히 있어서 죽어 아 아 누구야 저거 오 오 흐읏 치열해 에헤 에헥 에헤 에헤 빠르다 오 으 viver 오 트렌ster 애호 너무해 왜 나만 생겨 나 0적이야 호레를 빵 쏘 이번엔 점수산입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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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악 나 왜 이렇게 나왔어 희야기못하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오네? 아.. 아.. 아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이끼야! 뭐야! 레슨님 가만히 있읍시다 이리 가만히 있읍시다 아 잠깐만 아 조졌다! 나도! 이거 너무 운빨 느낌이야 와 저기만 나오네 유치산정 조졌고 이것도 운빨이야 약간 점프하면 안된다니까 어! 점프하면은 이게 이게 에너지가 따라요 그래서 자꾸 죽는구만 점프하는 동안은 저 에너지가 따라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멀어지는거 보스 나야? 나야다 아.. 감사합니다 렝모님 나 왜 안내려가져 니 몸을 봐 렝모나 여기야 일로와 쥐다 쥐다 아 코레트님 1등 시켜줍니까 설마 아니죠 다음은 누구다? 김진우다! 어 아니야 이 정도는 오래 살아도 점수 하나도 안되는거야? 살아남으면 5점 정도가 레디 고 아 뭐야 같이 찔렀는데 우와 죽 Pre- 안..대 내가 이겼나? 아 옐로우 네? 요요요 이것도 그거다 힝크 와주세요 빵! 오오오오오! 아래지님 한 번 봐 아이차 아 아 대신 인자서 했는데 아아 아래를 눌러야 되는데 저뱅몸! 어디봐! 니가가 저기 가! 아니 서든데스 글씨 때문에 맵을 가렸다고 맵을 가렸다고 아 로켓 넣은 게 없기 이 맵 구멍님의 맵 아니야? 이 맵은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해 수고 아 잠깐만 아 나냐 저거 안 타지지 않으니 지훈님 은근? 저거 살이 힘든 생각보다 우와 어? 예 뭐야 개빠드네 뭐야 젖은 거예요? 어떻게 젖어? 이리 가는 게 정말 내려가야 돼 먼저 먼저 내려가야 돼 아 이거 바깥자리 너무 불리한데 에잇 여긴 못하여 다질렬어 장난하네요 왜 나갈라고 그런거야 이거도 커플 밀어주기가 조랭몬 밑에서 조랭몬처럼 피해 해야 되는게 사망 잘해 나 이거 점핑샷 하고 싶다 점핑샷 여기 타런이 맞네 아하! 조링몬! 파이팅! 높은 곳 가면 못 따라온다 팩트입니다 어! 이게 뭐야 행이야 어! 어, 안돼! Ser1 아, 깜짝깜짝 슬금사 고랭님 개구멍님만 따라다닙니다 저 누가 누가 너즈버로봤나 한번 해보는거니? 아이씨 아싸 나 완전 잘했어 나를 왜 쫓아 댕겨 나 3등인데 다 죽여버릴거야 말을 아이씨 길 끌어졌어 소랭놈 사망 네 언제 왔어요 어 죽었다 아 아깝다 네트님 너무 못한다 네트님 그쵸 왜케 못해요 네트님 네트님 왜케 못해요 아 저 이게 처음으로 골주 타는거거든요 계속 사귄권이었으면서 여기 1등은 못했지만 당연하죠 순 two 우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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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자꾸 내꺼 здiness 내꺼면 다 뺏어가는거야 내꺼다! 이거는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겨. 보니깐. 아 이건 싫어. 아 이맨 너무 구멍님 사람이네. 아닌데 나 계속 짚고 있는데. 나다. 제가 먼저 탈.. 오케이. 못 탔어. 나 진짜! 인정. 그정마. 코레트님만. 코레트님 꼴댕이니까 올라오네. 맞아. 꼴댕. 조랭문만 이래. 여러분 조랭몬 중이시다 조랭몬. 조랭몬 중이시다 아니 아니. 랭몬아. 미안. 어. 랭몬이 죽여 랭몬이 죽여. 랭몬이 죽여 무조건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으륽 아아. 까딱 후랭니. 너무해. 으아악. 오케이. 으아악. 아 여기. 뭐야. 왜 기신 다녀와? 안 보니는 발판이니까 안 보인. 나는 기신 못 다니나? 움직일 수 있던데? 반전인 거 같애. 자 여러분 조랭몬은 안됩니다 이것도 조랭몬은 1등이구나 지문자식 안돼 핑크 오예이 일로와 오예이 노래 버텼는데 조랭몬 죽여 조랭몬 죽여 조랭몬 죽여 죽일 수 있어 이것도 밀어 밀어 조랭몬 밀집시다 조랭몬 밉시다 안돼 어디있다 조랭몬 저기있다 오른쪽에있다 일단 일단은 내 코가 섞자 아이씨 응 죽어 안녕 조랭몬 오케 JavaScript 조랭몬조랭몬 아 너무해! 일단 도레몬 1등만 막아야돼 나 1등 막는데 왜 절 때려요? 도레스! 도레몬 아니구나 아니 1등만! 본인이 1등만 죽인다며 나 제일 먼저 죽였어 도레몬하고 아니 개그맨하고 헷갈렸어 똑같은 흰색이라 죄송합니다 내 눈이 하기 쉬워 나 어딨어 담배! 나이스! 여러분! 다음이 진우야! 레프님 다음 진우 진우님 나이스! 다 표정 봐 이제 진우랑 동점이에요 어떻게든 2등만 하면 돼 어떻게든 2등만 하면 돼 어떻게든 2등만 하면 돼 컬러 크레이지 개구멍님 아래서 프리파밍합니다 여러분! 예? 좀 합시다 그거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깝다 나도 완전 나랑 구멍님이랑 1등만 하면 돼 좋아 아 이거 완전 랜덤 아니냐 이거는 완전 완전 이게 또 힐러기 알았지 뭐? 아이씨 에? 구멍님 이겨야 돼 어 저 어? 힐이 되는 블록이 있구나 어? 움직여요 구멍님 안 돼! 바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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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몰랐어 까먹었어 점프샷 언락 똥일 때 가장 강한 것 같아 점.. 점프샷? 저 이관 극혐 감정언락됐다 시프트가 감정이라며 아까 아 진짜? 어? 옷을 수 있네 이렇게 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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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정 봐 아 귀엽다 이거 어? 귀엽다 저거 쌀포대 쌀포대 베개 아니에요 베개? 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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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저 견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럴리가요 그러면 섭섭해요 또! 그럴리가요 보냈다 아 그냥 보내버리시네 그렇지! 아깝다 으으으으 아 스피드런 또 못 넣었어 만가? 전 악입니다 스피드원 내가 버튼 열어줌 못디려! 앗! 얍! 아 이거 왜 한단다 저게 못 넘어가냐 아이쿠! 탔을 잘한 경험 proclaim woo 저 공격 당겨 트윈 아마 이상한 경험 이 방법 아니까 너무 잘해 봐. 저군요. 거기 오른쪽 위에 양량 봐. 고지대다. 아아 왜! 이 맨 못해 올라가는 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꼬멍님! 잠깐만요. 어디 있어? 그렇지! 아! 오오오! 아래로 울 줄 알았지롱. 점투샷! 다들 고수 됐어. 게임 끝날 때쯤 되니깐. 앗싸. 아니. 이 사람들. 와. 쟤 졸려는 거 봐. 이 사람들. 아이씨. 아. 나 살아있는 거잖아. 그렇지! 어? 왜 죽었지? 몰라. 한 명 죽여서 그런가 봐. 저도 죽였는데. 그. 사운드에 쓸 시간에. 우와. 뭐야. 재밌겠다. 아니. 안 재밌어. 하하. 헐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잉. 어. 어. 버티고네. 버티고. 하하. 조랭운이 꺼져 봐. 옆에. 진우진우! 아아아. 아 이거 다 막았어 조롱몬이 메롱 이거 좋아 메롱 암 고잉 아니 나 왜 저기서 움직이잖아 열어줘 안 열어 개나쁘다 멀리나 가면 이긴다 천천히 하면은 새해 승리로군요 하나 그래도 이겼다 아 이거 새로운거다 아니야 아 왜 갓건 안나오지 나 아까 갓건 넣었는데 꼬레트 꼬레트 아 씨 아 뭐야 여긴다 여긴다 어디가니 헐 왼쪽만 봐 갓건 뭐야 이거 우와 뭐야 헐 뭐야 순간이동하잖아 내가 조종하는건데 저어어 롤어 통해여 위주 아래아래아래 아니 재미있다 이거 쿨 Kane 어!!! 끝났네! 응 안돼! 오! 폴 포렌트! 페이크박! 미친 저주한다 코렉트 저주한다 오 둘도 잘 피한다 나이스 아 너무 위야 이거 구멍이 좀 같이 내려가지 저는 1등이라 여유가 있거든요 오 잠깐만 아 어 아 코렉트 나는 자리 죽었어 뭐야 나도 왜 일로와 환대 뭐야 에너지 많은 사람이 있는가봐요 버티고 잘해 나 버티고 초고수 벽도 있음 벽도 저거 지지들아 맹몬이 사이좋은거 왜 거기 이리로 간다 버틸 수 없는 짱인데 괜찮아 코렉트님인데 네 아 이거 아 잠깐만 오 큰일날 2번 야 저기 3명 오 조랭몬 잘해 레드님 조심해요 점프조심 어? 어디야 어디 아 저기가 좋았는데 아 난 왜 또 점수가 이모양이야 베개 메고 그냥 자는거 같은데 나 베개고 안 돼 오케이 조랭몬 함살 성공 나 이해를 못하네 나 이해를 못하네 에잇 오 이건 항상 구멍님이 이긴다 아 또 스피드런이야? 아니 스피드런 4명이 다 넣었네 맵을 갑니다 스피드런 좋아 싫어 어이 저기 한분 아 엑스팃이 있었어 아 못봤어 저거 아 여기서 못하겠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구멍님 졸렬하죠 지금 지금 졸렬하죠 님 죽어도 1등이에요 네 알아요 노바링 음 아 구멍님 48점인데 갓건 갓건 어 이거 구멍님 죽이자 노력해보세요 안 죽을건데 빡 아 라이팅님 구멍님입니다 일단 가운데 뚫읍시다 그 조사다 여기 아니야 냉모님 하하하하 가운데 뚫읍시다 어? 두둘거야 됐다 땅 뭉족한댜이 에헤헤헤헤헤 까놔야지 아 랜덤이구나 아 랜덤이구나 조랭몬도 5점이야 아 이겨내 이겨내 여기서 1등해야되는구만 오 1킬 끝났어 게임 안돼 아 졌다 조랭몬 몇점 당했어 49점인데 저희 둘이 점수 합쳐봤자 저 두분 중 한분한테도 못 미쳐 두번 이겼다 림보다 잘아 그럼 아 둘이 졌다 어 뭐야 되게 카와이한거 나왔다 우잉? 너는 뭐지? 묵과 짭씨덧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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